카페인 없는 차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이보스 차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외롭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차가운 거 안되고 카페인 안되요 하는 날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더운 한여름에 가까운 날씨인데 차가운 거 카페인 둘 다 안된다 그래서 카페인 없는 루이보스 티에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과일을 넣어서 과일 루이보스 티 만들어 마실 거에요. 현재 판매되는 루이보스 차는 두 종류에요. 고급 루이보스가 있고 일반용이 있거든요.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것은 일반용이 많아요. 저도 오늘 일반용을 우릴 건데 이건 약간 텁텁한 나무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시면 루이보스 티는 다른 말린 상큼한 과일이랑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파인애플 넣을 거예요. 그릇도 이거 예쁘지 않나요? 저 꽃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분도 꿀꿀하고 몸도 개운하지 않아서 꽃이 있는 화려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루이보스는 굉장히 가루처럼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티백으로 우릴 수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저는 예민 보스까지는 아니지만 이 티백의 맛이 차에 우러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티백을 잘라서 루이보스만 넣고 우려보려고 합니다. 뒷자리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그 맛을 찾는 게 저한테는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뜨거운 물에 우려내시면 됩니다. 루이보스자는 아주 높은 온도로 우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온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실 수 있어요. 농도도 본인이 좋아하는 정도로 우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루처럼 나오기 때문에 티백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깔끔하게 우려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전에 루이보스 차 만지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루이보스의 우유나 레몬, 얼음, 혹은 설탕, 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홍차처럼 마실 수 있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맛도 홍차에 뒤지지 않거든요. 홍차가 카페인이 있어서 저녁에 마시기 어렵다. 근데 정말 차를 밤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루이보스를 홍차처럼 우려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루이보스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 많이 들어보셨죠? 임산부 그리고 아기들도 마실 수 있는 차인데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뼈 질환도 좋고 당뇨병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고 우울증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고 얘기만 들으면 거의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런데 약으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카페인 없는 편안한 차 마시고 싶다 하실 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루이보스티도 정말 많이 마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차는 어디까지나 음료로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 염증에 좋은 파인애플 넣고 날마다 먹는 사과도 넣고 안토시아닌 대표과일, 블루베리도 넣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줘라 하면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달지 않게 먹는 편이라 꿀이나 설탕 넣지 않았어요. 레몬은 넣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넣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 오늘 외롭고 아픈 컨셉이라 만들기 진짜 쉽고 편안한 음료인 루이보스 과일티 이름은 근사하지만 만들기 굉장히 쉬운 차를 우려서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편안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좋다니까 꼭 한번씩 해보기 꼭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